가려움증을 완화하는 5가지 자연요법 가려움증은 알레르기, 벌레 물림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극적인 감각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자연요법이 피부를 손상하지 않고도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자연요법을 발견해 보도록 하자. 피부가 가렵다면 손톱으로 긁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방법은 일시적인 완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증상의 지속시간을 연장하거나 피부를 손상한다. 그렇다면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가려움증의 가능한 원인을 의사와 상담하여 평가해야 한다. 의료 전문가는 그것이 알레르기인지 다른 질병의 기저증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다음 의사는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처방해 준다. 그러나 동시에 피부 pH를 조절하고 불편함을 덜어주는 자연요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5가지 좋은 자연요법을 공유할 텐데 이 귀찮은 증상으로 고생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이 방법을 사용해 보기 바란다.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5가지 자연요법 가려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벌레 물림과 알레르기다. 그러나 음식화민증, 곰팡이 감염, 신장질환, 화학물질과의 접촉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국소 제품은 거의 즉시 작용하여 완화 속도를 높여준다. 하지만 다음에서 소개할 일부 자연요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콜로이드 오트밀 콜로이드 오트밀은 사람들이 아침에 먹는 전형적인 오트밀이 아니다. 이 제품은 자연요법, 비누, 바디크림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매우 미세한 분말로 분쇄된 오트밀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콜로이드 오트밀은 가려움증을 없애고 건조한 피부 상태를 줄여준다. 사용방법 먼저 약국이나 특정 화장품 판매장에서 이 제품을 찾을 수 있다. 제품을 산 다음 욕조에 넣고 20분 동안 물에 잠긴 채로 둔다. 이 자연요법은 가려움증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하면 하루에 두 번 반복할 수 있다. 2. 알로에 베라 피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알로에 베라는 가려움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진정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직에 깊이 수분을 공급하고 붉어짐, 벗겨짐 및 타는 듯한 느낌과 같은 증상을 제어한다. 사용방법 먼저 알로에 베라 젤을 넉넉하게 추출한다. 그런 다음 해당 부위에 이 젤을 문지른다.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하루에 2번 반복한다. 3. 바질 이 식물은 요리용으로 인기가 있지만 자연의학에서도 흥미로운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바질에는 유제놀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자극을 줄이고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사용방법 먼저 말린 바질 잎 2큰술을 물이 담긴 냄비에 넣는다. 약한 불에서 5분 동안 끓인다. 그런 다음 따뜻하거나 아니면 차가워질 때까지 그대로 둔다. 마지막으로 화장솜을 사용하여 가려운 부위에 이 물을 문지른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루에 3번 반복해서 사용한다. 4. 애플 사이다 식초 수백 년 동안 애플 사이다 식초는 많은 피부 문제의 완화를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다. 아세트산과 항산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 식초는 pH 수준을 조절하고 따끔거림과 타는 듯한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사실 가려움증이 따끔거림이나 화상으로 인해 발생할 때 이는 가장 좋은 해결책 중 하나이다. 애플 사이다 식초가 염증을 줄이고 빠른 안도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긁힘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 감염 위험을 줄이는 천연 소독제이기도 하다. 사용방법 우선 유기농 애플 사이다 식초와 물을 같은 비율로 섞는다. 그런 다음 면을 이 액체에 적셔 환부에 바른다. 원한다면 욕조 물에 식초를 붓고 20분 동안 목욕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치료를 반복한다. 5. 위치하젤 사실 위치하젤에는 탄인으로 알려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소적으로 바르면 수렴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위치하젤 로션이나 크림은 가려움증을 원화하고 자극과 발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용방법 약국에서 위치하젤을 사거나 집에서 직접 말린 위치하젤을 물에 끓일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제품을 환부에 문지르고 헹구지 않고 그대로 둔다. 증상이 지속하면 하루에 2번 반복한다. 가려울 때 피부를 긁는가?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대신 이 글에서 소개한 가려움증을 원화하는 몇 가지 자연 요법을 시도해보자. 정권사랑 그리고 참고하셨을 hundreds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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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